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글로벌 증시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도 어제 1% 하락을 했어요. 그 전에 출연하셔서 삼성전자가 6만원대가 지지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6만원대 어저께 결국에는 무너지면서 하향 이탈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제는 방향성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미국이 마이너스 십에서 마이너스 이십까지 열어놓자. 고점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세워놨거든요. 우리한테 가장 끔찍한 장이 삼성전자만 관리하는 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장이 안 되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맥점만 얘기해 드렸습니다. 어저께가 저는 이제 터닝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선물 320 삼성전자가 6만원 종합주가 지수 2400. 그런데 이거를 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8월 13일에서 8월 22일 1차 하락에 그동안 대반 등의 이 빨간색깔로 가는 에너지가 삼성전자가 전개됐어야 되는데 이걸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5일 빠진 거를 거기에 4배 정도 되는 19일 만에 이 고점을 도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징후예요. 하락에 이 숏을 올리는데 그거에 시간이 배 이상 걸리면 다음 공격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급격하게 또 그러니까 뀌어 뀌어 가다가 통 빠지고 뀌어 뀌어 가다가 이런 형태의 장이 전개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라인이 2350 하고 이게 21 이평선 정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하나씩 보죠. 저는 항상 삼성전자 뒷면에는 파생 합성을 계속 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널리스트들이나 그냥 현상 앞면만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에 이것만 보는데. 그렇죠. 저는 삼성전자 뒤에 합성된 뭐가 있는 거 그게 어떻게 작동할까 저는 그 뒷면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녹색이 이제 6월 15일부터 1차 파동 다음에 눌림목 주고 다음 가서 요번에 치고 나갔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저께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럼 이 공격이 21선에서 막아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선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 중심은 반드시 훼손되면 안 돼요. 그러면 300.7에서 323이 이게 22.8포인트 에너지인데 312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다음 주에 특히 오늘 미국 시장이 파생 마감일이니까 이 변동성에 우리는 미국 시장 빠져도 디커플릭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막아내야 되고 또 하나 6월달 15일 2030에서 2450까지 60포인트 428포인트에 75% 능선이 붕괴되면 안 돼요. 그럼 여기는 대충 2350과 312죠. 그래서 선물 기준으로 310과 312 종합주가 지수로는 2300, 2370 정도. 삼성전자로는 5만 7500원 정도. 이거를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즉 삼성전자 여기 제가 동그라미와 박스였는데 이때가 8월 22 에스케아닉스가 바닥 찍은 때입니다. 7만 천 원. 삼성전자는 8월 30일 날 단일 하루에 외국인이 990만 주 때리면서 바닥 찍거든요. 항상 이것도 여러분 삼성전자 사고 싶으신 분들은 외국인이 어느 날 500만 주에서 천만 주 때리는 날. 그때 사시면 정확해요. 그게 바닥이고 오히려 500만 주, 천만 주 사요. 그게 꼭지예요. 오히려 그거를 연계해서 보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도 4등분으로 단순하게 기준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얼마 나옵니까? 5만 7천 6백 원 나오죠. 어저께 이 75% 능선을 공격했습니다. 이거 23일 뺀 걸 11만의 반 정도의 강한 에너지 나왔는데 여기서 이 21선과 이 중심값을 다음 주 미국 시장 변동성에도 지지하는지 이거 확인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똥단지 같지만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2200만 주를 이번에 사줬거든요. 금액으로는 한 1조 이상. 이게 반대로 엎어치기 들어가면 매도가 나오면. 이 에너지를 우리는 또 한 시월 실적 서프라이즈라고 보거든요 십조 십일조 근데 그거 나왔는데 엎어치기 들어가면. 별생각 다 하죠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삼성전자 잡아놓은 것 때문에 제가 주변 주식 그동안 뉴 종목들이 급락할 겁니다라고 예고해 드렸어요. 요새 엘지화학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그렇죠 고점에서 십칠 프로죠. 요게 하락이요 고점 대비. 전 이거 삼십 볼 것 같아요. 삼십 퍼센트 더 하락할 수 있겠다. 아니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삼십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가상의 이십 종목들 중에 매수는 마이너스 삼십 이상 된 것만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SK나 SK바이오팜 정도만 권해드리는 게 악재가 나와도 이제 더 이상 빠질 거 없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부터 더 빠진다. 카카오나 네이버나 엘지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한 10월 말까지 바닥 찾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시장을 보시면 항상 우리 시장은 저는 롱쇼입니다. 그냥 방향성 매매 안 보고요. 그냥 2450과 2250에 중시가 2350 놓고 그냥 왔다 갔다 갔다 하는 속에 그나마 종목장이 순환이 됐으면 좋겠는데 요번에 느낌이 그것도 훼손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종목을 해서 종목을 더 압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만 들 뿐입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의 도움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삼성전자 다음 달 초면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는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11조 원을 넘게 보는 시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들 수 있는 변수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화웨이 향 이제는 또 수출이 어느 정도 제재가 됐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또 이것을 몇 달 전부터 알았으니까 화웨이에서 미리 선주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매출이 또 긍정적으로 잡힐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시각이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삼사분기 실적은 화웨이가 바보가 아니라 미리 선 대응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린 시각은 삼사분기 실적 노출보다는 사사분기는. 그리고 내년도 일사분기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 갖다 해서 그 분석가들은 그 뭐 서프라이즈다. 저는 이럴 때 때리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이럴 때 차익실현을 하자. 차익실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과거에도 사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보시면 꼭 6만 원만 넘어가면 흥분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팔만 원 간다 십만 원 간다 그러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천십칠 년도 십일월 달에 이때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답니다. 그때부터. 삼 년 동안.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그냥 빡습니다. 6만 원 4만 원 중시가 5만 원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요번에 좀 돌파하나 좀 기대봤는데 역시나 역시나. 그러니까 실적 서프라이즈 오히려 재료 노출이나 공격하는 거를 파생시장에 조심을 하시고요.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삼성전자 SK 하닉스보다 부품 단위 순환이 더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요새 삼성전자 SK 하닉스 올릴 때. 5G 외에 제외하고는 부품 단위 더 빠져요. 뭐 OLD가 됐던 BH 원익 IPS 등등등등등등.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나냐면 삼성전자 살리기 위해서 다른 그 하청업체들의 후려치기. 꼭 테슬라 살리기 위해서 센트럴 모텍 죽이듯이. 그런 느낌이 드니까 우리가 이 시장에 가려면. 전체적인 부품 단의 에너지가 나오면서 그게 밀고서 삼성전자 SK 리스크를 끌고 가는 게 정상적인 뭔가 시장이라 보는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장 항상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삼성전자 구조는 그냥 파생 롱쇼스로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여러분들 환율 보시면 제가 이 파란 색깔을 거놨는데 이 빨간 색깔이 1200원 이상일 때 시대하고요. 여기에 이제 이 파란 색깔이 1100원과 1200원 사이입니다. 이때 삼성전자 실적이 최악으로 나와요. 환율.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게 보시면. 이천십 년 이천 년 매출이 이 백 사십 조에 오십 삼은 오십팔 조 정도 나오거든요. 요 이천이 반 토막대입니다. 요게 좀 증가하고 지금 뭐 십 대지만 삼십 삼조에서 삼십오 조예요. 예. 이때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이 오십조로 넘어가야 뭔가 추세적인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미중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잘 풀려야 되는데 그거는 뭐 금년은 유연한 것 같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다른 분이 나오셔가지고 좀 변화가 나오길 바랄 뿐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재선되면 이 노이즈는 계속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또 걱정하는 거는 그래서 애플이에요. 저는 이제 요거는 시간 강의에서 빼고. 이 수치도 또 의미하는 바가 커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오십육 프로 이게 육십 프로 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오히려 오십육 오십칠에서 오십삼까지 오히려 줄어드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외국인 우리가 시장을 백으로 놓을 때 백을 늘리질 않아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삼사 에스캠이 뭐야 그러면 다른 게 줄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우리 시장의 아까 제기한 뉴가 부러질 것 같다는 게 이 개념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제가 미국 시장 보면서. 애플이 이제는 부러질 것 같아요. 이미 좀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중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미국이 중국하고 반도체에서 화이트에 이러고 다 전면전으로 갑니다. 가장 피해받는 게 저는 애플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어 인구의 애플의 중국 수요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요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옛날같이 지금 뭐 그 공산진영 자유진영의 냉전시대 때는 이게 교류가 없었는데 지금은 교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나 텍슬라가 중국 시장을 놓친다 그럼 끔찍한 세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추적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나스닥을 이제 이 만 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시오라고 계속 체크를 앞으로도 해드리겠습니다. 만 칠백 이거를 지지 못하면 만과 만 이백까지 좀 빠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십 프로가 더 날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 보시죠 옆에 나스닥 팔월 십 일일 날 만 칠백을 찍고 십 육 일 동안 만 이천까지 갔다가 요번에 떨어지는 속도 보십시오 나스닥. 만 구월 십 일 주고 제가 이 떨어진 거에 사등분에 만 천 사백 치고 나가야 되는데 못 치고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어제 보시면 이걸 훼손시키려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열리는 파생시장 만기 지나서 여기서 터닝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붕괴하면 안 되는 백제입니다. 이걸 결정하는 게 애플하고 테슬라거든요. 팡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플 주식 보시면 110불에서 124를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 110불을 자꾸 훼손하려고 그래요. 여기 지금 8월 11일 날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걸어놨습니다. 빨간 색깔로. 애플은 지금 여기서 밑고리가 달리는데 다음 주에 이걸 은봉으로 깨면 저는 100불까지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그나마 제일 강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400불을 깨면 안 돼요. 400불을 유지하고 터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테슬라 주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 간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 손정희 회장의 콜옵션 포지션. 이게 콜옵션 매도인지 매수냐에 따라 결정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엘지 화학 이슈가 지금 주주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엘지 화학은 뭐라 그럴까요 회사가 회사 위주의 중심으로 전략을 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주를 생각 안 하신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시간 지나면 괜찮습니다. 네 뭐 분할하고 다시 하면 한 6개월이나 1년 후면 다 보고는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고려하는 건 시간 가치거든요. 그렇죠. 그거 들고서 떨어졌다가 다시 오는 데의 시간적인 감각은 회사에서 보상을 안 해줘요. 우리가 엘지 화학 부분 보고 산 겁니까 밧데리 부분이나 그거 보고 샀는데 그거를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50에서 55만 원까지는 저는 빠진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달 상장해서 그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75만 원대 강력하게 매도하십시오라는 얘기를 강조해 드렸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어저께 62만 원 찍더라고요. 그럼 늦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다리셔야죠. 한 3개월에서 5개월 기다리셔야 돼요. 시간 가치 소멸할 것 같고 신규 매수할 분은 60만 원 62만 원 섣불리 매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10월 말 정도에 여기 30자를 공격할 때 왜냐하면 이건 이제 LG화학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애플이나 미국 나스닥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확인하는 구간이 한 달 정도 남을 것 같고 그리고 LG그룹 주가를 한번 비교하면서 LG화학뿐만 아니라 한번 쭉 보시죠. 요게 요거는 그래서 제가 LG화학뿐만 아니라 SK이 반대되는 세상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SK이노베이션은 사자 전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오히려 매수 전략을 이미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LG이노텍이 십사만 원까지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 전략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여기 제가 이게 십자가 형태가 이게 팔월 십일입니다. 미국 나스닥 저점 치고 올라갈 때 엘전자가 그 사이에 강하게 올랐어요. 그렇죠. 전장 부분 에너지와 그다음에 가전 부분 에너지가 코로나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플러스 됐는데. 9만 5천 원, 7만 5천 원에 8만 5천 원을 지지 하나만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나마 전장이나 엘전자가 그나마 LG그룹에서 이제부터는 좀 날 것 같아요.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가 또 이것도 전장으로 8월 11일 날이 12,000원에서 17,000원. 17,000원 때는 매도 그리고 15,000원을 지지 않아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엘지 디스플레이나 엘전자는 급락된 눌리모 매수는 가능하다. 그다음에 엘지 플러스는 파이 이거는 힘을 잃었죠. 그렇죠. 엘지 상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엘지 그룹에서 집중은 물류 종합상사. 여기에는 워렌 버펫 분이 할아버지님의 시각 저는 일본 상사를 샀거든요. 맞아요. 일본 상사를 5대 상사를 샀다고요. 저는 그 시각이 굉장히 다음 내년에 큰 그림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손정이 따라가지 말고 워렌 버펫 옹을 따라가자. 그래서 물류 엘지 상사 현대 상사 CJ대한통운 현대 글로벌스 그리고 현대 관련돼서 무백스가 내년도에 상장됩니다. 이것도 물류거든요. 그런 에너지들이 형성돼서 이 부분을 실전에서 좀 참고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게 이제 하나의 물죽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 또 미국에서 상장되면서 워렌 버핏이 또 수천억 원대 차익실현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또 손정일 회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참 이야깃거리가 요즘에 많잖아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형 기술주들 콜옵션 매수를 했는데 추가 매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또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봐야 되겠고 그리고 요즘에 암홀딩스 차익실현을 매각을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노이즈는. 지금 언론에서는 성공하다는 측면을 보는데 저는 그 뒷면을 또. 해석을 이렇게도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아니 손정일 회장이 왜 암을 팔아? 이 암을 인수할 때 사 년 전에 내 평생의 숙원을 이뤘다. 엄청난 그 집중했던 기존 펀드에 애착이 있었네요. 예 그래서 뭐 약간 가시베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결혼 손정일 회장이 결혼한 암. 근데 이걸 팝니다. 이걸 왜 팔아요? 그러면 나는 뒷면에 그만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또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손정일 회장이 그 암뿐만 아니라 티모바일 그다음에 또 알리바바 이 지분을 팔아서 돈을 백조 이상을 만들어요.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나 보네요. 그건 좋은 시각이죠. 근데 나쁜 시각은 지금 오십조에서 백조까지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나스닥 고래 얘기 나오죠. 네. 그 기술주를 땡기며 테슬라 파악 뭐 이 줄 땡기면서 콜옵션 매수했으면 큰일 났어 큰일 납니다. 콜옵션 그러니까 액면 분할해서 이게 오백불도 가고 오백불 이상해서 그거에 에너지를 투입했다면 그건 다 휴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콜옵션 매도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의 포지션이 콜옵션 매도냐 매수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확인은 내년도 감사보고서는 한 몇 개월 후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오히려 더 의심해요. 갑자기 돈 만들어 놓고 자사주에서 상장 폐지 이건 감사보고서 안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돈을 왜 이렇게 만드시지 이 암 이건 왜 이렇게 됐지 오히려 이거를 저는 오히려 의심스럽게 보고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콜 포지션이 매수면 저는 레버리지 이건 제 이의 노이즈가 크게 나올 겁니다. 그게 나스닥을 불어트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행스럽게 콜옵션 매도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구나. 이런 거를 추적하는데 한. 한 삼 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조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핀셋 전략으로. 우리는. 아이피어 연골고리. 예. 물류. 그다음에 백신도 압축되는 겁니다. 이제 뭐. 코로나 관련돼서 이렇게 우우죽순격의 급등장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당 매출액이 뒷받침되는 구제약주로 좀 이동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전장 사업 자유자동차 디지털 화폐 물류 에스 오 씨 이와 연관된 종목들만 압축해서 트레이딩하는 감각으로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보시는 게 어떻겠나.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조심하는 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인 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